이게 마세이 강의의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당구 박사만의 내용은 바로 이것인데요 이게 뭐냐면, 자 보세요 이 상황에서 치는 마세이 신공이 이 방향으로 가죠? 그러니까 이렇게 커브가 그려진다는 거겠죠? 마세이를 치게 되면 바닥에 보이는 것처럼 신공이 이렇게 커브가 그려지잖아요 그럴 때 과연 큐를 위에서 비스듬한 수직인 상태에서 큐로 신공을 찍어 치는데 과연 그때의 당점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론적으로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제 스스로 막 궁리를 하다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 혼란스럽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가 될까 여기에 지금 바닥에 흰 선이 보이죠?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 커브가 그려져 있죠?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? 그리고 이 하얀 공이, 이 하얀 영역이 이 흰 공을 확대한 그림입니다 흰 공을 확대한 그림이고 여기에 까맣게 점이 찍혀 있는데 이거는 빨간 점입니다. 흰 공에 찍혀 있는 빨간 점 이러한 상황이죠. 이것을 확대한 겁니다 그러면 공이 확대되어 있으니까 설명하기가 편해지는 것인데 내 공의 경로를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이냐 마세이를 쳤을 때 내 신공이 어떨 때는 이렇게 가고 어떨 때는 급격하게 휘고 어떨 때는 이 방향으로 가고 어떨 때는 이렇게 가고 그럴 텐데 내 신공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인이 뭐냐 첫 번째가 당점이죠. 너무나 당연하죠. 어디를 쳤느냐 두 번째, Q의 각도가 어떠냐 흰색 화살표 선이 있는데 방향은 이 Q의 각도가 수평에 가까울수록 휘는 정도가 밋밋하죠 그런데 Q가 수직에 가까울수록 이 휘는 정도가 급격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지금 질문의 내용이 내 공의 경로를 결정짓는 요인이 뭐냐는 겁니다 어디를 쳤느냐? Q의 각도가 어느 정도냐? 그리고 그때 Q벌의 중심이 어디냐 빨간 점이 신공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나는 신공은 지금 하얀 공이 이렇게 작지만 이런 큰 신공이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랬을 때 내가 여기를 쳤다 그러면 신공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? 내가 친 당점과 신공의 중심을 이은 연장선 방향으로 일단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향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때의 Q의 각도가 수평에 가까우면 거의 직선의 형태로 갈 것이지만 Q의 각도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으면 이제부터 이 방향으로 출발을 했지만 휘는 거죠 그 휘는데 수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처음에 출발은 이렇지만 수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급격하게 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세이를 찍었을 때 내 공의 진로, 경로가 이렇게 된다 이런 이치에 의해서 진로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마세이 연습을 하시면 내가 만나지 못한 상황, 배치에서도 이 이론을 가지고 어디를 찍어야 되겠구나 Q는 어느 정도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 이론을 가지고 예측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미처 제가 생각해내지 못한 오류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거든요 이 이론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시간을 덜 들이고 마세이를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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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